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작은 교회들의 어려움은 더 크다고 합니다 작은 교회 상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작은 교회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작은 교회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뭔가요? 일단 한국교회의 신뢰도 이미지가 실추하면서 실제 삼각교회들은 임대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취재를 한 결과 한 개척교회 목회자가 교회 개척을 위해서 삼각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교회를 얻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먼저 개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올해는 꼭 예배당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교회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인데 외국인들이 교회에 들어가는 모습만 보면 신고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교회 신고 순위가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아예 간판을 뗐다고 해요 코로나19 교회 감염 이런 식의 뉴스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교회를 위험시설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임대가 어렵다는 소식은 참 안타까운데요 그러면 교회를 특정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취재 결과 지방의 한 교회도 임대를 아예 얻지 못했다고 전해왔는데요 상가 분양 업체들이 임대 대상에서 아예 교회를 배제하는 상황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실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의 입장에서는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할 경우에 상가 전체가 폐쇄되니까 불편한 의견을 표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현상은 지난해 2월에 신천지발 집단 감염 때도 상가들이 보인 현상입니다 최근에도 교회발 감염이 늘어나자 교회들을 반갑지 않은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개척한 지 몇 년 되지 않는 교회들은 애써 전도하면서 성도들을 모아서 기반을 잡아놨는데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나마 함께했던 성도들이 흩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 온라인 예배를 방역당국이 권고했을 때 언론에서 마치 헌금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호도를 했었는데 실제는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약해지고 본질적으로는 온라인 예배의 편의에 빠지면서 예배자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이탈을 헌금보다 더 많이 걱정을 실제 교회들은 했었는데 그게 사실로 나타났고 여기에 사회에서의 부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보도가 확산되면서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백신이 보급된다고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올해 연말 혹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참 작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혹시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일단 작은 교회가 사라진다는 것은 큰 교회에도 위기가 닥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색강이 살아야 큰 강이 산다는 말이 있는데요 예장 백석총회는 목회협력지원센터를 조직해서 작은 교회들을 돕고 있는데 목회정보, 상담, 법무, 세무, 보수 이런 여러 개의 지원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사에서 작은 교회의 40%가 온라인 예배를 아예 들이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2월 25일에는 작은 교회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목회,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목회 세미나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또 예장합동총회는 얼마 전에 미래자립교회, 미자립교회 1260곳을 위해서 교단이 정립했던 기금을 생활비로 지원을 했고요 예장통합총회는 신년특별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새벽기도부터 주일 오후 수요예배 때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강단에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회자들이 좀 용기를 얻고 서로 좀 상생하는 방안들을 모색을 했는데요 이렇게 작은 교회들을 좀 돕는 교단들이 정책적인 그런 정책들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단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장기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든 생각이 교회의 신뢰도와 이미지가 하락하면 큰 교회들은 잠깐 휘청거리고 지나갈 수 있지만 작은 교회들은 정말로 큰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교회발 코로나 뉴스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겠고요 또 체계적으로 총회 차원에서는 상가 임대나 임대료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방법들을 좀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고통을 나누고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원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